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오늘은 대전 소식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청년 정책을 역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전광역시가 2017년 일취월장 1, 2, 3 고졸자 맞춤형 청년인력 사업에 참여할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교육훈련 대상은 만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로 훈련생들은 분야별로 4개월에서 6개월의 훈련을 거쳐 지역기업에서 인턴 근무를 실시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또한 권선택 대전시장이 자치구별 특성과 주민의 바람을 만영한 구별 현안 사업의 해법을 찾기 위해 2017 자치구 순방 경청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소식 대전에서 전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역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전시가 2017년 일취월장 1, 2, 3 고졸자 맞춤형 청년인력 사업에 참여할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대전시가 기업 수요 맞춤형 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한 2017년 일취월장 1, 2, 3 고졸자 맞춤형 청년인력 양성사업 훈련생을 3월 6일부터 훈련기관별로 모집합니다 교육훈련 대상은 3월 6일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로 관내에 주소를 둔 미취업자이며 훈련생들은 분야별로 4개월에서 6개월간의 훈련을 거쳐 지역기업에서 인턴 근무를 실시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일취월장 1, 2, 3 고졸자 맞춤형 청년인력 양성사업은 미취업 지역 청년을 위한 일자리 도전과 취업 후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일자리 경제과나 대전 청년인력관리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자리죠 대전시가 동구를 시작으로 자치구 순방 경청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민선 4년차를 맞아 자치구별 특성과 주민의 바람을 반영한 구별 현안 사업의 해법을 찾기 위해 2017 자치구 순방 경청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권시장은 2월 말 동구를 시작으로 3월 말까지 서구, 대덕구, 유성구, 중구 순으로 자치구를 방문하며 구청이 아닌 현장에서 경청과 토론회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자치구 순방 경청토론회를 통해 시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5대 역점 시책인 청년대전, 민생경제, 안전도시, 도시재생, 대중교통 혁신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쌍방향 소통도 시도할 계획입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